들으신 것처럼 정부가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제성장 전망은 당초보다 내려잡은 거고 일자리 성장 전망도 낮췄죠. 그 대신 저소득층 지원 방안을 확대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정책이 나올 수가 있었고 이런 예측치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도규상 경제정책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9% 성장 한국은행의 전망과 같은 수준인 거죠. 보통 기재부가 내놓는 수치들을 보면 아무래도 정책 의지를 담아서 좀 긍정적으로 내놓는 수치를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찌된 것이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그만큼 좀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인가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현재 우리 경제는 반도체 위주의 어떤 성장 경로 특히 이제 수출이 반도체의 돈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수출은 상반기 한 6.6% 소비도 한 3% 나름 괜찮거든요. 그런데 현재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으로 보면 일자리라든가 소득 여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거시경제 지표랑 체감경기 간의 괴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정책 효과를 반영을 해서 조금 이렇게 성장 혹은 일자리 지표를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밋빛 전망이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비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있는 대로 소상히 말씀드리고 국민들에게 그 동참을 요청드리자 이런 차원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어떤 현재 어려운 어떤 경제 여건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들의 어떤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이번 그 거시정책 방향에서 저희가 어떤 3% 성장 경로를 다시 봉헌하겠다는 의지를 반드시 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양한 어떤 정책들도 내놨고요. 고용이 사실 가장 큰 문제거리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30만 명대의 고용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지만 이번에 내놓은 자료를 보니 18만 명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앞서 설명 주셨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고용 여건이 어려운 것은 우선 주력산업, 차 조선 등 구조조정, 그리고 음식, 음료품, 다음에 도소매, 숙박업식, 숙박음식 이런 어떤 서비스업종의 일부업종의 방부진, 그리고 인구 요인 이런 어떤 구조조정 요인과 경기적인 요인이 같이 겹치면서 지금 5개월 연속 10만 명대의 또는 그 이하의 집자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이제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또 중국인 건강계획이 지금 회복세 있습니다. 이래서 이 서비스업이 좀 개선됨에 따라서 하반기의 여건은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울러서 근본에 저희가 이제 발표했듯이 근로장려 세제의 어떤 도입 효과라든가 어르신 일자리의 어떤 확충, 그다음에 개별 소비세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혁신성장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민간에서 일자리를 좀 더 만들어낸다면 하반기에 18만 명 혹은 또 저희 어떤 바람은 좀 더 그보다 좀 더 높은 숫자를 좀 저희도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개섭세 인하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제 뭐 당장 내일부터 적용이 될 거다, 30% 할인 이런 얘기를 이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과거에도 개섭세 인하했을 때 좀 그 정도의 소비가 좀 일어났다라는 결과치를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까? 그 당장 내일부터 이제 승용차, 이준자동차, 캠핑자동차 등 차종 관계없이 구매하신 경우에는 현재 5% 탄력세율 적용됩니다만은 3.5%로 인하됩니다. 그러면 2천만 원짜리를 사게 되면 약 한 30만 원 정도 인하 혜택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과거에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들을 보면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또 개섭세 인하의 상황에서 상응하여 승용차 가격도 인하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효과들, 인하 효과를 감안하면 실제 개섭세 효과보다도 훨씬 더 자동차 소비자들이 느끼는 효과는 훨씬 커질 거로 봐지고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 개수세라는 것은 개수세 인하가 됨에 따라서 우선 현재 저희 자동차 업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어렵다는 것은 결국 저희 내수의 소매 판매의 12%를 차지하는 자동차가 어려워지면 소비, 내수 여건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또한 두 번째 이렇게 어려워지면 결국 중소 협력업체들도 같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럼 결국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결국은 고용, 즉 일자리의 어려움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울러서 지역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이번에 개별 소비세 인하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방안을 통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민간 소비는 연간 0.1에서 0.2%포인트, GDP는 최대한 0.1%포인트 정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일자리 그리고 지역 경제 이런 어떤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저희는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대한 다소 조금은 어두운 수치를 정부가 내놨긴 했습니다만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조금 더 현실적인 그런 수치를 내고자 좀 노력했다라는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각종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을 겁니다. 그에 맞는 또 긍정적인 효과를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도규상 경제정책국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